야! 시작! 시작을 해야지 성공! 성공! 시작을 해야지! 이 막간다! 야! 때리야! 때리야! 때리야 빨리! 때리야 빨리! 때리야 여기! 야! 때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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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! 때리야! 빨리! 빨리! 예! 아야! 어! 이거 재밌는 거 아냐? 오빠! 들이고 있는 게 어딨어? 아니 아니? 여기 이렇게 못해 아니 아니? 여기 이렇게 못해 오빠. 지금 오시겠어요 두 시간 때 뭐 하는 거예요. 이분이 이 입구에 찰떡해! 이분이 이쁘게 찰떡해! 조심하세요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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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!!!!!! !!!!!!! 아! 전략해! 화이팅! 나 머리 때렸어요! 나 진짜 못하겠어 똥 소리 들었어 똥 야 전자로 머리 맞췄어 자 이렇게 해서 2등팀은 민경섭씨, 송영영씨 송영씨 팀 2등은 김종국씨, 게린씨, 김민영씨 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드릴 힌트 3개가 있습니다 네 자 몰래 가서 보세요 아 저이니까 이 정도였지 자 여기 있는 나머지 않은 아모님께는 3등팀이 가져가실 수가 없으니까요 안 돼! 저요! 안 돼! 저요! 안 돼! 왜 저요! 야! 한 미션을 통과할 때마다 전설의 가방에 대한 힌트가 밝혀집니다 그 힌트를 무조건 내가 많이 하래 남들이 모르게 어머니한테 못해 줬어! 야! 주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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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만 안 묶었어도 네 얼굴에 뭘 머리를 묶어 형이 여자에 대해서 알아요? 그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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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이제 다음 단계 뭐야! 부저수가 올라왔어 우리 대 자! 저희도로 가실 월드컵 월드컵? 네 월드컵 그것만 써있었어요? 월드컵이 딱 그거 그거 하나 갖고는 도저히 모르겠다 야 아우 야 여기 조금 전에는 거의 그냥 좋은 추기야 아 너 지금 어 지금 아 좋았어